안녕하세요. 두 딸과 함께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사람이 참다 보면 어느 날 해탈에 이르는 순간이 올 때가 있죠. 부처님의 말씀처럼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해탈의 순간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저도 그 경지에 오른 것 같다고 착각을 했던 때가 있었답니다. 분명 단련됐다고 무슨 일을 겪든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넘어갈 수 있다고 나 자신이 해탈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 그게 아니더라고요. 해탈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해탈이라고 착각했던 건 그저 폭풍 전 고요, 가장 크게 폭발하기 전 잠잠한 마그마 같은 발도둠 단계였어요. 이 해묵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인생 얘기를 지루하지 않게 해보려고 해요.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가난은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에 존재한다는 말을 이해했습니다. 남편과 살면서 여유롭지도 않고 오히려 벌면 버는 대로 돈이 나가도 인생에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새가 없었거든요. 친구의 소개로 만나 연애를 한 저희들은 연애 초반부터 서로의 경제 사정을 다 알고 있었어요. 서로 살아온 환경이 비슷했거든요. 저희는 대학 시절 알바를 하면서 종종 집에 생활비를 보탰던 걸 공감했고 친구들과 술집에 가면 아무렇지 않은 척 제일 싼 메뉴를 고르는 마음도 이해했고 만약 비슷한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평생 혼자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 마음을 알았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갑 사정이 여유롭지 않다고 해서 마음마저 팍팍한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본인 먹을 걸 아껴서 제게 뭔가를 해주는 사람이었죠. 석 달 정도 점심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그냥 그렇구나 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저와 커플링을 맞추기 위해 점심값을 아낀 거더라고요. 제가 반짝거리는 커플링을 받고 기뻐하기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아침잠 줄여가면서 도시락을 쌌다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나한테 말해서 반반 내자고 하지. 안 그래도 요즘 일 많으면서 뭐하러 도시락까지 싸가면서 돈을 모았어. 그런 건 멋이 없잖아. 내가 같이 끼고 싶어서 사자고 주경 씨한테 돈을 내자고 해? 내 돈으로 사서 손가락에 딱 끼워줘야지. 당연히. 어때?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지. 그냥 정우 씨가 이거 살려고 고생한 게 미안하네. 미안하면 잘 때도 끼고 씻을 때도 끼고 절대 빼지 마. 알았지? 소중한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남편을 보면서 배웠어요. 남편은 제게 뭐든 주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정말 사소한 걸 받으면 누구보다 리액션이 좋은 사람이기도 했죠. 아마 선물 줄 맛이 나는 사람은 제 남편을 두고 하는 말일 거예요. 한 번은 같이 데이트를 하다가 남편이 입은 바지 허리가 좀 커서 불편해하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 보이는 옷가게에 손잡고 들어가서 3만원짜리 벨트를 사줬어요. 그냥 임시방편으로요. 비싸지도 않고 그냥 인조가죽으로 만든 기본적인 벨트였는데 글쎄 그걸 매일 차고 다니는 겁니다. 결혼 전까지 주구장창 그 벨트만 차고 다니길래 제가 이걸 아직도 하고 다녀? 라고 물으니 태어난 얼굴로 주경씨가 준 거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인조가죽이라서 옆이 다 헤져 있어서 제가 옷장 정리하면서 버리려고 빼놓으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하대요. 제가 이걸 하고 다니게? 남들이 어디서 주워서 하고 다니는 줄 알겠다 라고 하니까 낡아서 안 하고 다녀도 그냥 간직할 거래요. 남편은 제가 연애할 당시 아무 생각 없이 포스트잇에 끄적거리 낙서나 메모도 다 간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건의 가치를 본인 자신만의 값을 매겨서 두고두고 소중히 간직하는 그런 사람이요. 결혼을 준비할 때도 양가의 도움을 받을 상황이 아닌 저희는 최대한 간소하게 결혼식을 하려고 했어요. 저도 결혼식에 대한 큰 환상이 없어서 그냥 정말 가까운 사람을 초대해서 축하받고 대접하면 되겠지 하고 있는데 남편은 정해진 금액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제게 최고의 결혼식을 치르게 해주고 싶다고 시간이 날 때마다 여기저기 괜찮은 예식장을 알아보고 다녔어요. 원래 결혼식 준비할 때는 신부가 제일 바쁘다고 하잖아요. 저희는 반대였어요. 남편이 매일같이 제게 예식장 리스트나 장식할 꽃 종류, 하객들 식사 같은 걸 쭉 정리해서 보내면 저는 정말 다 좋아 보여서 다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대답하곤 했죠. 남편의 이런 모든 노력보다 제가 더 감동했던 건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남편이 저 몰래 한 달 정도 수제야 공방을 다니면서 제가 결혼할 때 신을 웨딩 슈즈를 손수 만들었던 거였어요. 결혼 전에 미리 전세 계약한 신혼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제가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니까 뭔가 발이 불편한 거예요. 양말을 안 벗고 잔 느낌?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서 부스스하게 일어나서 이불을 걷고 제 발을 보는데 아침 햇살을 받아서 반짝거리는 하얀 구두가 제 발에 신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뭐야? 꿈인가?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바로 옆에서 남편이 진짜 흐뭇한 얼굴로 저를 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정우 씨가 신겨놓은 거야? 구두를? 왜? 이거 내가 직접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구두 신고 나한테 오라고. 이거 수제화라서 되게 편해. 가죽 도안만 선생님한테 배우고 나머지 재단이나 디자인은 다 내가 했다. 이 반짝거리는 비즈도 다 내가 박은 거야. 제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구두를 신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이처럼 웃고 있더군요. 이미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하고 당장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을 때였지만 다시 한 번 이 사람과 평생을 산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느꼈을 때였네요.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솔직히 결혼 전에는 너무 착한 남편을 보면서 나한테 뿐만 아니라 남들한테도 착한 거라서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 좀 하겠다 싶었거든요. 그 걱정은 시어머니를 만난 후부터 하게 됐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보통뿐이 아니시거든요. 키는 저보다 머리 하나 정도로 작아서 되게 옹골찬 느낌이 드는 인상이었는데 그 작은 몸에 화가 아주 응축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엄청난 기분 파셨어요. 처음에 결혼 전 인사를 하러 갔을 때 굉장히 사람 좋게 웃으시던 분이 함께 식사를 하다가 시아버지께서 국물이 맹맹하다라는 말에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더니 부엌에서 다시다가 담긴 통을 가져와서 손으로 다시다를 움켜쥐고 시아버지 국그릇에 팍 부으시면서 소리를 치셨죠. 맹맹하면 소금을 처먹든 후추를 처먹든 하지 왜 며느리 되는 애 앞에서 음식 타박을 해서 사람 부끄럽게 만들어요? 이렇게 조금만 본인이 수툴리면 앞뒤 생각하지 않고 화를 팍 내시고 또 혼자 화가 사그라드는 그런 성격이셨죠. 괜히 상대방 의도를 꼬아서 생각해서 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이 기분이 좋은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당연히 있는 건데 어떻게 시어머니께서 기분이 좋을 때만 마주칠 수 있겠어요? 기분파인 사람과 있으면 너무 피곤한 게 그 기분파의 기분대로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결혼 전부터 이런 시어머니의 성격 때문에 트러블이 많이 날 것 같다고 예상했고 착한 남편이 그 사이에서 중재를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죠. 하지만 그건 제 기후였어요. 남편은 단호할 때는 단호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죠. 저는 늘 남편이 사람 좋게 웃고 뭐든 제 말에 맞추는 모습만 봐서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구나 하고 느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아버지께서 위안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당시 아파트 경비를 하시던 아버지께서는 보험료 내는 게 아깝다고 제대로 된 암보험 한 번 안 들어둔 상태였어요. 병원비다 약값이다 무시 못할 만큼 부담돼서 어머니까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건물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시게 됐죠. 당장 아버지께서도 일을 그만두고 투병에 집중을 할 때여서 고민이 많았는데 남편은 장인어른 약값이라도 책임지겠다고 제게 매달 40만 원씩 친정에 보내자고 말했어요. 저도 미안해서 친정에 돈을 보낸다는 말을 못 꺼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나서서 마치 당연하다는 듯 말하니까 어찌나 고맙고 미안하던지 또 남편은 아버지께서 보험을 안 들고 있었다는 데서 큰 충격을 받았나 봐요. 하루는 꽤 진지한 얼굴로 제게 본인 앞으로 얼른 사망보험금이나 암보험을 몇 개 들어놔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험에 안 든 것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 아마 생각이 많아졌나 봐요. 정기기술자인 만큼 근로자 관련 사고보험은 있었는데 바로 그 달에 그 외의 보험을 여러 가지 들었죠. 당장 나가는 보험비가 15만 원이 넘어갈 정도로요. 후에 남편은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저를 돕기도 했었네요. 쉬는 날이면 아버지를 모시고 목욕탕에 함께 가기도 했고 혹여나 나중을 생각해서 제게 장인어른과 추억 좀 만들어 놓으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제가 그때 첫째를 임신 중이었는데 제가 무거운 몸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어딜 못 가니까 그럼 본인이 가겠다고 하면서 평소 아버지가 가고 싶었던 트로트 콘서트도 모시고 가곤 했답니다. 그 콘서트 티켓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PC방까지 가서 예매를 하는데 아무리 사위도 가족이라고 하지만 자식처럼 장인어른을 모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진짜 자식도 그 정도로 지극정성이진 않았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가족들의 보살핌에 힘을 얻어 투병 생활을 하셨을 때 시댁에서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첫째를 출산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막 돌이 지났을 때쯤 시아버지께서 사고가 나신 겁니다. 손주 돌 지났다고 친구분들에게 한턱 낸다고 나가셨다가 술을 드시고 운전대를 잡으신 거였어요. 차는 그대로 전봇대를 들이박았고 시아버지께서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고요. 남편은 크게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상주로서 시아버지를 보내드려야 했고 동시에 홀로 남은 시어머니의 한 섞인 요구를 들어줘야 했어요. 시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저와 남편을 불러다 놓고 이런 말을 하셨죠. 저번에 내가 사부인한테 사돈어른 건강 문제로 안부 인사를 드렸는데 내가 화가 나서 진짜 너희 결혼하고 계속 사돈에 돈 보냈다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 정우 너는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상관도 안 하고 결혼하고는 나 몰라라 하더니 뒤에서는 친정에 돈 보내고 있던 거야? 그리고 주경이 너도 네 부모만 부모고 시부모는 부모도 아니란 거냐? 어머니 저희가 언제 상관을 안 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계속 돈을 버시니까 생활이 가능하셨잖아요. 근데 장인어른은 암투병 하시느라 일도 못 하시고 병원비만 날에 백시 깨지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해요. 그래 아픈 사돈 챙기는 거 그렇다 치자. 그럼 주경이 너는 친정에서 받아 먹은 게 있으니 너라도 시댁에 뭐라도 보냈어야지. 그냥 네 남편이 버는 돈으로 니네 집 배만 불리면 다냐? 남편 돈을 보낸 게 아니라 저희 월급 통장에서 보낸 거예요 어머님. 저도 지금 회사 다니면서 돈 벌고 있고요. 아휴 주경이는 외동이라서 집에 도움 줄 수 있는 자식이 주경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어머니는 저 말고도 지연이랑 경연이 둘이나 더 있잖아요. 걔들이 집에 생활비 한 푼 내놓는 거 봤니? 요새는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에 혼자 남은 엄마 생각해주는 자식 하나도 없다. 됐다 됐어. 더는 말하고 싶지도 않고 주경이 너 친정에 돈 보내고 싶으면 나한테도 똑같이 해. 어? 얼마 보냈니? 그 액수 똑같이. 이제 나도 받아야겠다. 어머니 당장 그 돈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보험금도 있고. 그걸 어떻게 지금부터 써? 그건 내 노후자금으로 두고두고 남겨놔야지. 너 네 장인어른한테는 돈 줄 수 있고 나는 못 준다 이거냐? 주경이 네가 한번 말해봐라. 내가 너네 부모보다 돈 받을 자격 없다 이거니? 이제 남편도 없이 혼자 사는 이 시혜미는 불쌍하지도 않아? 당장 돈을 똑같이 내놓으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도 남편도 별다른 반박을 할 수 없었어요. 공평하게 하려면 시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똑같은 부모님인데 생활비를 보내드리려면 양과 똑같이 보내드리는 게 낫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한 분은 아예 병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시고 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병원비가 정해져 있었어요. 자식도 딱 저 하나라서 도움도 저 말고는 받지도 못하시고 또 저희 어머니가 일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남편을 제외하고서도 쌍둥이인 신우이들이 있습니다. 둘 다 결혼 전이라서 시댁에 얹혀서 살고 있지만 서른이 넘어서도 마땅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만 전전하고 있었죠. 만약에 시댁에 생활비를 보탤 사람이 필요하다면 신우이들일 텐데 시어머니는 그저 장남인 남편에게만 도움을 받으려고 하셨죠. 남편이 당장 신우이들에게 연락을 해서 제대로 돈을 벌어서 어머니 좀 챙기라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신우이들을 잘 알죠. 신우이들은 제가 신혼일 때 제게 당당하게 본인들이 쉽게 돈을 번다고 자랑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술집에서 두세 시간 대화 상대만 해도 하루에 몇십만 원은 번다고 자랑하는 걸 표정관리도 못하고 듣던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하네요. 심지어 쌍둥이 자매가 쌍으로 그 소리를 하니 더 충격적이었죠. 평소 일하기 싫어하고 꼭 쉽게만 돈 벌려고 혈안이 된 신우이들이 생활비를 내라고 해도 그냥 줄 리가 없겠죠. 저는 차라리 저희 집으로 보내는 돈을 좀 줄이고 시댁에도 똑같이 돈을 보내자고 했어요. 친정에 30, 시댁에 30 이렇게요. 남편은 아무리 본인 부모님이라고 해도 당장 생계가 막막하고 지속적으로 병원비가 나가는 저희 집과 비교를 하는 시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더 큰 분란을 만들기 싫어서 제 의견에 동의를 한 것뿐이죠. 아이가 태어나고 고정적으로 양가의 생활비를 드리는 게 20만 원 더 늘어났을 뿐인데 저인 이전보다 훨씬 더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조금의 사치는 꿈도 꿀 수 없이 저축할 돈의 여유치도 없었어요. 하지만 크게 삶에 불만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당장 나와 내 가족이 아담한 집에서 배 골치 않고 살고 있고 저희 부모님께 적지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생활이 만족스럽다면 만족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옆에는 부족한 것도 넘치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남편이 있으니까 흐릿한 미래가 두렵지도 않았고요. 근데 용돈 문제로 시어머니는 저에 대한 불만이 사라지지 않으셨나 봅니다. 1년 정도 본인을 속여가면서 친정의 돈을 빼돌린 며느리라고 아예 머릿속에 박히셨나 봐요. 원래 평소에는 연락에 신경도 안 쓰시던 분이 종종 예고도 없이 전화를 하셔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니까요. 너, 너희 친정에도 이렇게 연락을 안 하니? 아니면 난 시부모라고 전화 안 하는 거니? 아휴, 용돈처럼 연락도 또 찾아가는 것도 모든 친정과 똑같이 하라고 감시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또 제가 둘째를 임신했다고 말씀드렸을 때도 먼저 튀어나온 소리가 뭔 줄 아세요? 너, 둘째 생겼다고 회사 그만두면 보내는 생활비는 어떻게 하니? 아니, 단돈 한 푼이 아쉬운데 오타로 애를 또 낳아? 친정과 똑같은 대접은 받고 싶으면서 친정 부모님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시는 시어머니.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저 제 몸 걱정하시고 무리하지 말고 건강만 잘 챙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돈, 돈, 돈 얘기밖에 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는 남편이 태어날 손주 걱정보다 받는 돈 못 받을까 봐 그게 무섭냐고 화까지 낼 정도였다니까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제가 둘째를 낳고 얼마 안 됐을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때 살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모가 살고 계셨거든요. 이모는 조카가 둘째를 낳았다고 잘 먹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촌동생을 시켜서 반찬 몇 개를 보내셨어요. 문제는 사촌동생에게 반찬을 받고 문 앞에서 배웅을 하는데 마침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던 겁니다. 웅아, 이모께 감사하다고 전해줘. 너도 취업 준비 잘하고 어?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근데 이 총각은 누구냐? 아, 제 사촌동생이에요. 바로 옆 동네에 살아서 이모 심부름 왔어요. 웅아, 누나 시어머님이야. 안녕하세요. 누나, 나 갈게. 몸조리 잘해. 어, 잘 가. 이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랑 사촌동생을 빤히 보시긴 했는데 설마 다른 생각을 하시는 줄은 미처 몰랐어요. 사촌동생을 보내고 시어머니께 커피 드리냐고 묻는데 시어머니께서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제게 그러시더군요. 저 총각 누구야? 네? 제가 사촌동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이냐? 내가 도무지 믿을 수가 있어야지. 어머님, 제, 제 결혼식에도 왔었어요. 어머님도 만났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그리고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아까 동생도 저한테 누나라고 했는데. 그건 그 전에 이미 입을 맞췄으면 되는 일이고. 어머님, 지금 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너, 애 낳고 일 그만두면서 집에 있는 시간 길어지고 길어진 만큼 뭐 심심하고 외롭다고 집구석에서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니? 진짜 그냥 사촌동생 맞아? 머릿속에서 혼자 더러운 상상을 하면서 그저 억지스러운 심증만으로 저를 취조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기암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애들도 다 했는데 제가 미쳤다고. 심지어 시어머니 본인만 기억을 못할 뿐이지 제 결혼식에도 왔었던 사촌동생인데 진짜 어이가 없는 정도를 떠나서 어이가 우주로 다 날아가버린 것 같았어요. 더 웃긴 건 제가 그 자리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하면서 결혼식 사진에 찍힌 사촌동생을 보여줘도 시어머니는 그저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더 신랑이 해봤자 제 입이랑 머리만 아픈 거죠. 어머님,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 사촌동생이라고요. 어머니께서 믿든 말든 어머님 자유인데 괜히 혼자 안 믿고 나중에 다른 소리나 하지 마세요. 어머님만 괜히 며느리 의심하는 이상한 사람 될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역시나 이 말도 안 되는 의심을 쉽게 거두지 않았어요. 하루는 남편이 평소 잘 내지도 않는 화를 내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서 봤더니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 진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애 엄마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사촌동생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저 애 엄마 보기 창피하게 자꾸 이러실 거예요? 아, 됐어요. 그만 좀 말하세요. 저것만 들어도 시어머니가 무슨 목적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혹시 모르니까 저를 잘 감시하라고 하셨대요. 참나, 백날 첫날 감시하고 의심해봤자 우스워지는 건 시어머니 본인인데 왜 이러시는 걸까요? 솔직히 그저 아픈 아버지 약값으로 친정의 돈을 보내서라기에는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네요. 그 후로도 갑자기 제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속해서 물어보신다거나 생활비가 모자르니까 네 앞으로 대출을 좀 받아라라고 끈질기게 요구를 하셨어요. 제가 화가 나서 애 둘이나 키우는 저희한테 돈 달라고 그만 좀 하시고 놀고 먹는 시누이들이나 제대로 된 직업 갖고 일 시키라고 반격을 했습니다. 왜 뼈 빠지게 일해도 남는 거 하나 없이 쓰는 남편은 아주 살을 싹싹 발라서 뼈만 남기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장남 아니냐고 하네요. 장남, 장남은 다 그런 거라고요. 그 말에 제 뒷골이 당겨서 저도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남편이 원해서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 첫째인 게 남편 탓이냐고요. 첫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계속 장남장남 하면서 남편한테만 의지하세요? 같은 자식이면 제발 어머님 딸들한테 생활비 받으세요. 아니, 네가 뭔데 내 아들한테 내가 의지 좀 하겠다는데 뭐라고 해? 네가 뭔데? 주제 넘게 모자관계 물 흐리지 말고 넌 네 자식이나 잘 키워. 네, 그래야죠. 어머님 딸들처럼 자식 망치기 무서워서 지금이라도 저희 딸들 교육 단단히 시켜야겠어요. 쉽게 남의 돈 벌려고 하지 말라고요. 이 이후로 어느 정도 시어머니의 횡포에 해탈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 크게 싸우고 나니 이후에 돈 얘기를 하든 말도 안 되는 퇴집으로 시비를 걸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렸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이제 득도한 거냐고 하면서 제게 미안해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남편 잘못인가요? 남편은 아들로서 또 제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중심을 잡게 해도 바빴으니까 제가 뭐라 할 것도 없었죠. 정말 남편 하나 믿고 제 인생도 나쁘지 않다라고 자부하면서 살았습니다. 남편 같은 인생의 동반자를 얻은 게 맨몸으로 태어나서 최고로 잘한 일이라는 생각 하나로 말이죠. 하지만 그 생각도 비가 억수로 퍼붓던 날 빗물과 함께 떠내려가고 말았어요.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은 거센 태풍에 휩쓸리듯 어쩔 수 없는 재해와 같은 건가 봅니다. 남편은 그 당시 공사 현장에서 계약직으로 전기기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비가 더 오기 전에 작업을 마무리하다가 철근 절단기에 누전 전류에 접촉돼 감전사고가 일어나고 만 겁니다. 처음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상황을 전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정우님 보호자님 되시죠? 남편분께서 현장에서 사고로 누전 감전사고가 고압에 의해 감전으로 사망 이렇게 문장이 띄엄띄엄 들리는데 저는 바보처럼 그래서 지금 남편이 어떻게 됐다고요? 저희 남편은요?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었죠. 급하게 친정어머니를 집으로 불러서 아이들을 맡기고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감전사고를 당한 시신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남편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어깨부터 얼굴까지 감전으로 인해 까맣게 타서 화상을 당했는데 저기 누워있는 저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관계자들이 시신을 지금 볼 필요 없다 나중에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봐도 된다고 저를 말린 이유가 있더라고요. 생전 행복하게 웃고 울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끔찍한 사고를 당한 모습은 기억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외롭게 누워있는 남편을 혼자 둘 수가 없었어요. 그저 가까이에서 숨이 넘어가라 울면서 차마 만지지도 못하는 손을 허공에서 계속 배회시키기만 하더라도 남편의 옆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께서 이모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병원으로 오셨을 때야 정신을 차리고 장례식 절차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온 흔적은 눈을 감았을 때 그 가치가 판단된다고 하잖아요. 남편이 풍족한 삶을 살진 않았더라도 수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은 삶을 산 건 확실했어요. 계약직이라서 계약업체가 몇 번 바뀌었었는데 그동안 같이 일했던 업체 사람들이 모두 남편을 배웅하기 위해 와주셨더라고요. 심지어 대학 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작은 규모의 장례식장에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잘 쌓은 덕 덕분에 저도 잠깐이나 봐 슬픔이나 좌절감은 있고 그저 오시는 손님 맞이하느라 바빴네요. 시어머니와도 서로 정신이 없어서 부딪힐 일도 없었고요. 시누이들도 오빠를 잃었다는 슬픔에 묵묵히 본인들 할 일을 해서 신경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친한 동창들과 제 친구들이 장례식 내내 저를 도와줘서 그나마 쓰러지지 않고 버텼지만 남편을 보내는 시간 동안 잠들고 싶지 않아서 악으로 버텼어요. 이틀째 되던 새벽에 남편의 친구 하나가 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럽게 말하더군요. 제수씨, 새벽이라서 이제 사람도 없고 올 사람도 다 와서 이제 제수씨가 계속 안 나와 있어도 될 거예요. 아직 발인식이 남았으니까 그전까지 한숨이라도 자둬요. 네? 제수씨 이러다가 쓰러지면 정우 볼 낫도 없어요. 여기는 저랑 다른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저기 방 가셔서 두 시간이라도 자요. 어머니도 아버지 입원한 병원에 가 계시고 조문객들도 어느 정도 빠졌을 때라서 장례식장도 고요했고 남편 친구 말을 들으니까 그럼 눈이나 붙일까 하는 생각에 장례식장 구석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사람이 진짜 진이 빠지면 바로 잠이 안 드는 거 아시죠? 하도 울어서 머리만 멍하게 아프고 몸은 어디서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시는데 몸 곳곳에 마치 심장이 달린 것처럼 두근거리는 게 마음 먹고 자려고 누워도 막상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애써 남편 생각을 안 하려고 눈을 감고 머릿속도 비우려고 했어요. 몇 분 정도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방구석에 이불도 없이 새우처럼 웅크려서 가만히 있으니까 어느새 어디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잠에 빠지는가 했어요. 그렇게 현실도 잊고 잠에 빠지려고 하는데 방 밖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뭔가 소란스러운 느낌?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방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그 소리를 뭔지 알기도 전에 바닥에 누워있는 제 얼굴에 찬물이 촥 하고 끼얹어 지는 느낌에 잠에서 확 깼어요. 놀라서 벌떡 일어나니까 눈앞에는 상복을 입고 있는 시어머니가 한 손에는 물컵을 들고 정말 도깨비 같은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네요. 지금 저 손에 든 컵에 물을 나한테 뿌린 건가 싶어서 어안이 벙벙한과 동시에 어이가 없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게 무슨 짓이세요? 넌 지금 잠이 오냐? 잠이 와? 남편 잡아먹은 년이 남편 장례식장에서 잠이 오냐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이틀 내내 못 자다가 잠든 지 5분도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을 잡아먹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고요? 내가 너 모를 줄 알아? 애 낳았다고 일 그만둔 후로 돈도 못 벌고 그저 남편도만 친정에 뿌리고 남자는 집에 끌어들인 더러운 년이 무슨 할 말이 있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 보는 눈이 있어서 참았는데 네가 내 아들 죽인 거야, 네가! 내 아들 고생시킨 이 살인마 같은 년아! 시어머니는 뒤에서 사람들이 말리든 말든 제게 손에 든 물컵마저 던져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정신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악에 바쳐서 말하는데 열이 뻗쳐서 머리에서 김이 나는 것 같았죠. 누가 누구한테 남편을 고생시켰다고 하는지 다른 사람이 다 내게 손가락질을 해도 저 인간만큼은 나한테 할 말이 없을 텐데 대체 뭘 믿고 저러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사람이 진짜 화가 나면 고리 미친 듯이 욱신거리고 정말 눈앞이 흐려진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이제 잃은 건 하나 없다는 생각에 저도 이때까지 한 번도 내질러 본 적 없는 고성까지 써가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살인마라고 해요? 매번 아들한테 돈 돈 돈 얘기만 퍼부으면서 속을 새까맣게 태운 인간이 뭐가 잘났다고 나를 욕하냐고요? 내 남편이 생전에 힘들어하던 거 다 어머님 때문이었어요. 어머님이 원인이었다고요. 딸들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시집이나 잘 보내면 된다고 가만히 두면서 아들은 무슨 돈 나오는 화수분 취급을 했으면서 그리고 그 말도 안 된 오해는 누가 아득바득 사서 했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제 사촌동생이라고. 진짜 더러운 생각만 하는 인간이 누군데 나한테 더럽다고 해? 허! 전혀 말하는 거 좀 보소. 너같이 지 잘못 모르는 건 내 아들이 남긴 재산 한 푼도 가질 자격 없어. 불쌍한 내 아들 앞으로 나온 보험금 그거 다 내 쪽으로 돌려놔. 내가 진짜 마음 같아서는 손녀들도 저 더러운 손으로 못 키우게 데려오고 싶은데 혼자 키울 여력이 안 돼서 포기한다. 어? 남편 팔아서 받은 돈으로 호강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말어. 아들이 눈 감은 지 얼마나 됐다고 저렇게 바로 돈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 봐요. 진짜 아들 팔아서 돈 생각만 하는 게 어머니지 저예요? 저는 아직 남편 보험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 거 무서워도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매번 돈 생각만 하는 돈벌레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어머님한테 제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 10원 한 푼도 드릴 생각 없어요. 그 돈 남편이 어머님이 아니라 자식들 생각해서 들어둔 거니까요. 어머님이 그거 다 가져가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키우라고요? 어머님은 그저 본인 살 것만 걱정하고 아들이 남기고 간 자식들 생각은 전혀 없죠? 뭐? 이게 뚫린 입이라고? 네가 뭔데 내 아들 돈을 가져가? 돈을 못 준다는 소리가 나오자마자 눈빛이 돌변한 시어머니는 그 작은 몸을 내던져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순식간에 고개가 꺾이고 눈앞이 핑돌았어요. 주변에서는 비명소리와 말리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말리기 위해 다가오는 사람들을 신경도 쓰지 않고 함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키가 150 초반대인 시어머니와 167인 저의 싸움은 아무리 시어머니가 악을 써도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죠. 저는 그대로 시어머니 어깨를 잡아채서 바닥으로 밀쳤어요. 시어머니는 아구구 이런 비명을 지르면서 무기력하게 땅바닥으로 고꾸라졌고 저는 산발이 된 머리를 쓸어넘긴 다음에 바닥에 주저앉아서 멍청하게 저를 올려다보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거 이제 내 시어머니도 아니야. 평생 그렇게 돈돈 소리만 하면서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해. 불쌍한 내 남편이 자식들 걱정해서 남기고 간 돈 난 당신 같은 돈벌레한테 줄 생각 추호도 없어. 그래도 시어머니라고 가족이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아들 장례식장에서 하는 소리마저 그 돈 얘기뿐이야? 나는 이제 시어머니 아니 시댁이 아예 없다고 살 테니까 그쪽도 그렇게 사세요. 알아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 말을 듣고 끝까지 용납을 못하겠다는 듯이 악다구니를 쓰더군요. 끝내 남편의 친구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강제로 끌고 장례식장에서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그 후에 어디로 가셨는지 발인식이 끝나도록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시누이 둘만 어디서 왔는지 제 눈치를 슬슬 보면서 있더라고요. 사라졌던 시어머니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나도 네 얼굴 더는 보기 싫으니까 정리할 것만 얼른 정리하자. 정우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이랑 사고 사망 산재 처리된 거 절반만 나눠. 너도 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니? 사세요. 근데 그 돈은 못 드려요. 그 돈을 왜 어머니께 드려요? 남편이 본인 없으면 저랑 애들 조금이라도 걱정 말고 살라고 든 보험인데 어머님이 무슨 권리가 있어서요? 나 정우 에미야 에미. 에미가 돼서 내 아들 목숨값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게 말이 되니? 말이 되죠. 수급자가 배우자인 저니까요. 저도 어머님 얼굴 더는 보기 싫어요. 제 마음이 변할 일은 추호도 없으니까 괜히 입씨름 하지 말고 각자 살아요. 네? 각자? 뭐? 너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냐? 네 남녀 피 말려 죽이고 돈만 낼림 챙기려고? 끝까지 그 말도 안 되는 말만 하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미친 소리만 안 하셨어도 저는 보험금이다 뭐다 어머니께 나눠드렸을 거예요. 어머님은 그 어머님 화 때문에 역으로 화를 당했다고 생각하세요. 혼자 오해하고 혼자 화를 키우다가 폭발해서 괜한 사람 잡지만 않았어도 뭐라도 받으셨을 텐데 괜히 욕심내다가 신세 망쳤다고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제가 단호하게 설명을 하고 무시를 해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집 앞에 찾아오고 친정까지 찾아오고 또 시누이들을 보내서 저를 설득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누이들에게 할 말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취직해서 어머니 모시고 살라고 했고 나중에 아예 저희 아버지께서 입원한 병원까지 찾아와서 딸이 안 준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부려서 경찰까지 불렀네요. 시어머니는 이전처럼 난동을 부리면 제가 요구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근데 그게 먹히질 않으니 나중에는 아예 애원을 하시더군요. 제가 경찰을 불러도 무슨 귀소본능도 아니고 어김없이 제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근데 찾아올 때마다 액수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예, 그럼 1억으로 딱 협의 보자. 어? 내가 8천만 원으로 참아줄게. 더 힘들게 싸우지 말고 8천으로 하자. 주경아, 딱 5천. 딱 5천만 주면 내가 더는 너 안 찾아오마. 너도 나 계속 오는 거 성가시잖니. 어? 5천만 주면 정말 이제 남남이니까 너 아쉬울 것도 없지. 나 더는 안 보고 싶다며. 저는 그 말을 듣고 그저 오고 싶으면 오세요. 안 말려요. 매일 먼 길 오는 어머님이 힘들지 제가 힘드나요? 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저는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친정에서 가까운 곳에 딸들과 함께 살집을 구해놨던 터라 시어머니가 평생 찾아오시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친정까지 이사를 할 수는 없으니 한동안 어머니는 이사한 제 집에서 지내게 할 예정이었고 아버지 병원까지 옮겼어요. 그 정도로 절박하게 시어머니와의 인연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가 애걸복걸 할 정도로 큰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랑 딸들이랑 몇 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정도였죠. 그나마 산재보상금 덕분에 이사를 할 수 있기도 했고요. 이사를 한 후에는 찾아오지도 못하고 저랑 저희 어머니 아버지 휴대폰으로 미친 듯이 전화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사를 끝내고 바로 번호도 싹 바꿨죠. 정말 아예 새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모든 걸 바꾸자 그제야 시어머니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한때는 내가 너무 모질게 구는 건가 그래도 먼저 떠난 내 남편의 어머니인데 이래도 되나 남편이 알면 뭐라고 할까 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날 장례식에서 돈 얘기를 꺼내는 시어머니 얼굴을 떠올리면 제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정말 남편이 든 보험금은 모두 저와 딸들의 남은 삶을 위해 남편이 든 거였으니까요. 지금은 남편이 떠난 지도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첫째는 유치원에 들어갔고 둘째는 그런 언니를 따라 매일 유치원에 가고 싶어서 발 동동 구르고 있어요. 둘째가 유치원에 들어가면 저도 뭐든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계속 남편이 남긴 돈을 믿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이 돈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남겨놔야 하니까요. 경력이 단절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저 하나 일할 곳 정도는 있겠죠. 혹시 도움이 될까 자격증 정보도 찾아보고 있고 창업 관련해서 수업도 찾아보고 있어요. 좋은 소식은 올해 저희 아버지께서 드디어 위안 완치 판정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드는 희소식에 저희 가족 모두 기뻐하고 있어요. 아직 안정을 취하시긴 해야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모든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모녀가 사이좋게 다시 취업을 준비하고 있네요. 아직 매일 밤 자기 전에 꿈에서라도 남편을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한 번쯤 얼굴 보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에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남편이라면 당연히 제 손을 잡고 잘 살고 있다고 이렇게만 하자고 해줄 테지만 아마 제가 아직 혼자 아이들을 키울 자신이 많이 모자른가 봐요. 지레 겁먹은 것 같기도 하지만 현실은 지금까지 제가 겪은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해질 수 있으니까요. 앞날이 두려워질 때마다 지금 나와 내 아이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사는 건 먼저 간 남편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안전망 덕분이라고 제 자신을 다독이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조금이라도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 생각이 쏙 하고 들어가거든요. 뭔가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요. 어쨌든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간다는 말이 있듯이 저도 그리고 제 소중한 딸들도 자랑스러운 남편이자 아빠가 닦아 놓은 길을 열심히 걸어가야겠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친절한 분들이 모두 저희 가족의 미래를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소중한 사람을 생각하고 용기 얻기 바랍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 . . . .